의완 부족하셨다! 안녕! 저희는 렌트카를 빌려서 이제 직선에서 렌트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. 우리 어디 가자? 미륵사지 가려고 하는데 어떠세요? 미륵사지? 허어. 이륙서지 역사 공부 아니 왜 역사 싫어요 니네 아트센터 가봤어? 안 가봤잖아 안 가봤으니까 가야지 일단 아트센터에 왔습니다. 합시다 저 니까? 저 니까?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다 모자 하나씩 써요 그냥 막 입어버릴까? 모자 훔침 지도반장 이제 나가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아니야? 네모양 가방 없어 난 애완 치즈로 가방 없어 굿! 치통! 몬삼 복통 야 짜잔 불청객 나오세요 너말이에요 눈 깜빡거리는데 진짜 빨리 나 네 잘 한번 해볼게요 네 잘 한번 해볼게요 네 잘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저기 사진 정리하시는 분 오고 계시나요? 응 응 형사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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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근데 형사 조심해 반장이라고 안 봐줘 우리 이제 짜장면 먹으러 짜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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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짜장면 와우 짜장면 짜장면 감사합니다 짜장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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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땡땡이 치고 먹는 게 짜장면이 최고야 어우 진짜 상하네 그때 그 맛 반장 애잔아 크게 말해 너네 짜장면 안 먹어봤구나 보통 이렇게 양손한 의미지 아니? 나 원래 짬뽕파야 응 나도 야 근데 냄새가 맛있을 거 같아 천 원이라고 이게?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익산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대박이야 진짜 짜장면 시켰을 때 나는 딱 그 맛이야 맛있어? 응 내가 여기 짜장면 사람이 하는 거 같아 약간 재밌다 아까 걸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 진짜 뭐야? 어이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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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입니다 와 건졌다 짜장면 끝 짜장면 끝 하하 나 예수 다 공개해도 이거 빨고 가 하하 야 여기 이렇게 더워 야 여기 이렇게 더워 에어컨을 틀게 내가 에어컨을 틀게 내가 에어컨을 틀게 야 여기 쓰레기 안 것 같아 야! 이거 히터야! 아니야 이제 운전을 해보자 왜 이래? 갔다오니까 조심해 여기는 괜찮아 소리가 나 계속 왜 이렇게 소리가 나? 뭔 소리야? 사이드? 근데 사이드가 없어 아니 근데 지금 브레이크 안 밟는데도 앞으로 안 나가 사이드 웨이퍼가 어딨어? 일단 가야 돼 히터야 어디 볼까? 어? 나 이쪽이 아니야? 몰라 일단 가 좀 더 앞으로 세워 저 학교 앞으로 아닌가? 어? 맞는 거 같아 없어졌어 근데 여기 유튜브 어디서 해? 저 앞에 아! 야 옆에 보고 어? 잠시만 아! 야! 이즈야! 와! 괜찮아? 아니 아니 차 말이에요 우리 말고 저희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 그런 국악이나 놀이 할 수 있는 게 있네 하나 둘 셋 오! 하나 둘 셋 오케이, 김달이 오케이, 김달이 오케이 오케이, 김달이 오케이 김달이 오케이 오, 샤워! 오! 오, 샤워! 오, 샤워! 오, 샤워! 손은 모니 아니야? 이쁜ё! 아으아. 다음 날 저희는 지금 혜진을 보려고 문포공개 나루처럼 갈 거예요 여기서 10분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잠시 후 네 마음이 여유를 지고 싶어 잘 안보이네 야 여기 예쁘다 일로 와봐 영상인가요? 하핳 아 뭐가 맞나? 내 옷이 뜯어지면 돼 손으로 뜯어봐 뜯어봐 라면들 올려? 인사 한번 해줘 여러분은 계속 쓰러져 정시야 와 야 맞다 맞어 지금 몇 시에요? 지금 몇 시에요? 지금 몇 시에요? 지금 몇 시에요? 연기 완전 폴폴 나오고 있어 연기 완전 폴폴 나오고 있어 마이 똥 마이 똥 1인분 먹었어 해장해야 돼 원조가 더 매운거죠? 떡 떡 2인퓨터 1mm 4분 4분 3분 딸 갈빵 1분 1분 은퇴 2분 5분 아 이렇게 주말마다 여행 다니면 좋겠다 아 나는 또 오고 싶어 뭐 생각보다 아니 나는 숙소가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숙소에만 있고 싶어. 근데 진짜 완전 깨끗해도 좋았어 일단. 나는 또 오고 싶어.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. 한 시간밖에 안 돼. 한 시간만에 저를 처음에 그냥 깜짝 놀랐어. 하나 둘 셋 우산으로 오세요. 안녕. 안녕.